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총씨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460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PD예요. 저는 윤세민 리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3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손희상 선생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우 르망, 돌이켜보면 세련된 여성. 그런 이미지를 광고에 투영시키려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혹은 스쿠프로 가지 못한 오렌지족. 그렇죠. 스쿠프가 출시 전이었을까요, 90년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스쿠프가 오렌지족의 로망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서른이 안 된 사람이 차가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잘 나간다는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미래에는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그렇죠. 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 하던 시절. 그러니까 차 있는 집을 학교에서 조사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차가 두 대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르망은 메인카가 아니고 주로 세컨카였기 때문에. 네. 그땐 양카라는 말도 없었죠. 네. 스쿠프는 90년에 출시를 했으니까. 네. 이 장재원 씨라는 젊은이. 라는 젊은이는.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당시에 스쿠프에 대한 열등감은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커서 자식이 독일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그 부모가 맞다면, 동일한 사람이라면. 네.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겠죠. 아무튼, 33년 전에 이 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 손인상 선생님이.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잠시 후에 뉴스를 확인하고 알아봅시다. 아, 르망은 멋이 없게 문이 4개였어요. 그렇죠. 네. 스쿠프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스쿠프는 쿠페였잖아요. 그땐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뒷자리에. 네. 창문으로 타고만. 뒷자리에 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뒷자리가. 네. 창문도 그거 돌려서 내렸잖아요. 맞다. 쿠페인데 창문을 돌려야 됐구나. 파워 윈도우가 나중에 나왔을 때 주로 앞자리에만 설치가 돼 있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거 파워 윈도우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며. 지금은 창문이라고 부르죠.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을 내기 싫다는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비오틴. 구속 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예가 요양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죠? 움직이기 힘든 와상어르신께 산책을 시켜드린다고 한 말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안전과 재활, 엇갈린 두 가치를 고민하며 제가 꿈꾸는 요양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일.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물리치료와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편안한 잠자리와 영양가득한 먹거리. 구속없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튜드 케어.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경기도 양주 예가 요양원. 예가 요양원 광고를 듣고 하나둘씩 상담이 왔었다는 예가 요양원 측에 전원이 있었거든요. 좋은 일이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입소도 하나둘씩 하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임현상 피디님이 감개가 무량하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광고주를 만나서 다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양원 정보는 물론 당사자도 서칭을 하시겠지만 당사자보다는 자식이 서칭을 하는 경우가 더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나타나죠. 당사자는요. 찾아보지 못하고 대신에 소비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양원이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크리테리아를 생각해야 되는지 소비를 해야 되는 자식들이 모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르신들은 얼마나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런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늙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고용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비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는 부분을 재차 전달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성원에 감사드리고 만족할 만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시설장님을 다그쳐보겠다고 합니다. 네. 위면상 PD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더 세밀하고 예민한 부분을 보고하려 합니다. 신체 구속은 요양원에서 사실 늘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하는 게 좋다 나쁘다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고요. 예가 요양원의 경우에는 신체 구속을 지향하고 인간 존중 방식의 케어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잔존 능력의 유지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는 요양원이고요. 그렇죠. 운동 열심히 정기적으로 시켜주는 요양원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검색창에서 예가 요양원을 검색하시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예가 요양원이 딱 하고 나옵니다. 양주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실 수 있을 만한 거리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네.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셔야 하고요. 당연합니다. 찾아보신 뒤에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31-873-345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문의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가 요양원이에요. 신박하고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뉴스로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시시한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일단 신박하고 좋은 뉴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지난 9일 인천지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한국지엠에게 판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 없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류의 승소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서. 네. 정말 보기 힘든 뉴스입니다. 이 1심 판결은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2018년 4월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의 결과는 사실상 원고 측 노동자들의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알려드린 대로 4년 전에 가고 보통 공장을 폐쇄할 때는 노조하고 출구 전략을 협의하는 게 상례입니다. 네. 그동안 회사에 돈을 벌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네. 회사가 망하든 공장을 닫든 무슨 상관입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고. 아니면 계속 이 회사에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 어디로 옮겨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게 맞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 그런데 한국은 파견 비정규직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기업의 부담이 덜합니다. 하청업체는 붙어내고 도망가고. 그러면 법적 책임이 공중분해되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이 파견 소송입니다. 이게 제가 2018년에 지선을 앞두고 이 뉴스를 접한 다음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선택이라서 소송을 하셨겠지만 안 될 것 같다.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현대차 울산에서 한국지엠 창원에서 판례가 안 좋은 쪽으로 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거 파견 근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그러면 모험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자기들 것도 내고 사측 것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확인하면 파견 근로가 맞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소송 비용에 있어서도 그냥 뒀으면 받을 퇴직금의 비용에다가 지금 받을 수 있게 된 비용을 산정해서 6분의 1 정도가 원고들이 내도록 했고 나머지는 다 피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남해안의 공업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장 많이 쏟아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 하청업체에서 일한 게 도급이냐 파견 근로냐. 언제나 이게 이슈죠. 도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시키는 일만 한 거다. 사실은 하청업체는 따로 일한 거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고 이게 파견 근로다라고 법원이 판결해줬다는 건 결국 원청이 원하는 일을 해준 거 아니냐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냐를 입증하는 문제. 이걸 이 책임을 사업자가 입증을 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는 일. 그쪽 동네 남해안의 공업도시에서 당선시키는 국회의원들도 넓게 세보면 한 20명은 좋게 나옵니다. 법 개정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더 불을 당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법원에만 기대고 있으면 여전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왜 용인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법원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산에서 하시는 분들일 거고. 퇴직금만 받고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해달라 정도까지 왔으면 그전까지 하청업체들로 다 고용돼 계셨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최종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도급이라고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하청업체로 고용하겠죠. 기업들에서도. 그런데 파견근로라고 판식,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리스크를 적으면서 하청업체로 고용할 필요 없죠. 이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노동과 그리고 여당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박대출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있으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벌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여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이죠. 그렇죠.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책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억울할 수도 있는 경영자들의 책임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을 때도 저도 자세히 봤었는데 원래 법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반발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권한은. 그러니까 행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줍니다. 한동훈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 특이하죠. 아니 그 권한을 왜 장관한테 줍니까? 저는 이 법의 개정안의 스타일도 너무 독특한데 언론이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장관용으로 합니까? 아니 그리고 왜 법무부 장관이 갖고 가요? 어후 이상합니다. 연합뉴스와 박대출 의원의 통화에 의하면 박대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의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법무부의 권한을 줘서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대정경제부나 기재부나 중기벤처부한테 맡기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한동훈이에요? 법무부가 가져가냐고. 아니 그렇겠지만 나라의 모든 건 법이니까 다 법무부 장관이 해야죠.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바이럴 흥행은 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실제 정치는 다 한동훈 씨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겠지만 주차위반 딱지도 법무부 장관이 따야죠. 그것도 법으로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쯤 되면 신이죠. 어머니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는 박대출 의원이고요. 권성동, 박덕흠 유명한 이름들이 많네요. 네. 10개 채워야 되는데 10개 사인받은 의원실이 다 국민의힘 의원실입니다. 네. 정진석 등 해서 1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들한테도 전화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기자들한테. 어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당과 협의한 법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은 두 개가 나옵니다. 당이 싫어하는데 단독 드립을 한 건가? 그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인가?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에다 몇 십억을 때려붙고 있는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보수 정당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 정당은 문 닫아야죠. 네. 그래서 당과 협의한 법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원내대표가 있지 않나요? 따라서 이 이슈를 다루는 기사의 제목은 박대출이 주어가 되기보다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시동 정도가 적당하겠죠?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노동 이슈 하나 더 보시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협상이 13일에 결렬되었다가 14일에 타결했습니다. 네. 이거 열심히 제가 들여다보다가 밤에 잠을 좀 못 잤는데 다음날 깨서 보니까 타결이 돼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13일에 결렬 소식이 엄청 크게 났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타결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렬 소식이 크게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타결이 돼가지고 타결이 전부 다 속보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는 4차 교섭에서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사자 합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거부해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거고요. 안전운임제는 입법사안이니까 국회가 다뤄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그리고 국토부랑 먼저 얘기하세요. 이 자세를 견지했던 국민의힘 사이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5차 교섭에서 5차 교섭에 국토부랑 화물연대 둘이 했는데요. 국토부가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입법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라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간의 경과는 에디터가 설명해드린 대로 국토부하고 여당이 화물연대를 뺑뺑이 돌리는 그림이었다고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작년에 돌아가시는 택배기사님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당은 민주당이었죠. 그때는 택배사하고 소비자단체를 끌어들여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내놓는 그림을 택배노조를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합의를 빨리 내놨는데 지금의 여당은 일을 하기는 커녕 제가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대변인이 관련해서 입을 뻥끗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무엇을 했는지는 화물연대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데 화물연대가 여당을 만나보니까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이다 정도의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법대로 해라. 윤 대통령의 법대로 해라라는 말은 나는 관심 없을 때 쓰는 스킵 전용 치트키죠. 정치가 재미있는 게 책임 있는 어느 한쪽이 무책임하면 다른 쪽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여당이 손을 놨는데 언론이 여당을 까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현재 팽배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당이 져야 될 정치적 책임 즉 경제의 타격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물류가 멈췄는데 어떻게 경제적 타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책임을 하는 수 없이 국토부가 어제 새벽에 떠안은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공무원이지 강경한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경제적 리스크를 더 두고 볼 수는 없고 여당은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당사자 화물연대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정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화물연대의 압승은 무능한 보수정권이 만든 참패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물류를 재개를 시켜야 되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21세기 노동운동사에서 화물연대가 가진 독특한 지점입니다. 자신들이 기업보다 강해지는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사안도 보면 뉴스나 사람들이 대통령 입을 보지 않고 이준석 대표 입을 보더라고요. 그거 궁금하시면 구글 검색량 검색해보세요. 요즘 윤석열 검색 안 합니다. 사람들이. 김건희, 이준석, 한동훈만 검색합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야. 장관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김건희 씨 하면 실질적인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눈치를 이준석 대표 눈치를 보더라고요. 더. 여기서 이슈가 하나 더 남는 게 일몰기한이 길어졌단 말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당시에 여당 민주당과 당시에 청와대가 화물기사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기사들이 손해를 더 보는 시스템은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지켜주기 위해서 급여를 지켜주는 진검다리로서 안전운임제를 중간기착지로 채택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으려고 칼을 갈고 있다가 지금 정권이 뒤집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현재 더 길어졌습니다. 최초의 일몰제를 도입한 지금의 야당이 향후 이 싸움에 키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의석이 더 많잖아요. 이러면 로지스틱스 기업들은 국민의힌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임전무태로 싸우면 가끔 이깁니다. 언제? 상대가 무능할 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쓸데없는 뉴스들입니다. 사실 이것도 노동이시죠. 돈 벌 적어 하는 짓이잖아요, 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보복성 시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집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죠.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집회는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의 백은종 대표가 진행했고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보복성 집회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방식은 비슷합니다. 아예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그 양산 집회의 녹음 파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틀어놓기도 합니다. 지난주 방송이 도움이 되시죠? 그걸 지금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데시벨로. 데시벨을 잘 몰라서 85데시벨인 줄 알고 어겼어요. 그래서 경찰에 지적받고 다시 낮췄어요. 65데시벨인데. 그것도 비슷하네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해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의 방관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양산마을 집회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스스로를 골치 아프게 하죠. 법대로 하라고 하면 양산에 안정권을 그냥 둬야 되니까. 이 집회도 그냥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서초잖아요. 친민주당 계열로 구분되는 유튜버 슬래시 팟캐스트 언론인들 중에는 반동적 사고뭉치들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그렇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조심들 하시라고. 서울의 소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치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전으로서 이번 건은 아주 적당한 방식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타이밍에 미러링을 써먹기로 한 건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인데 조회수를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서초동 주민들이 지금 이것이 안정권의 맛이구나. 만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서초동 주민들 혹은 시위를 목격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양산마을 시위의 심각성과 안정권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저들의 깽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미러링이라는 기법의 특수성인데요. 미러링은 보통 교묘해야 되고 해악이 있어야 되고 보면 그 뒤틀린 이미지 때문에 약간의 생경함과 불쾌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잘 통해요. 그래서 훌륭하게 미러링 하죠. 그러면 고관여층만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관여층은 몰아서 싫어하게 됩니다. 그걸 서울의 소리 측이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메시지로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챙겼어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느 것과 비교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평가는 다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좀 더 시시한 기사를 이슈를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집회, 집무실 앞 집회죠 정확히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8천만 원에 가까운 소송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경찰이 소송해도 돈은 써야죠.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낸 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방어해야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 그래? 집회해도 되는데?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에 경찰은 대응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동을 포함한 7,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3심까지를 다 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싸거든요. 항소하면 같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다음 마지막 뉴스까지 전해드리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죠. 사실상 정권 바뀌고 첫 뉴스 라운드업인가요? 아무튼. 맞나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죠. 지성 끝나고 처음이죠. 한 해에 선거는 하나 합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3만 건의 응모작을 뒤로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늙으니까요. 참 좋은 게 비슷한 사례를 알아요. 옛날에 잠깐 팔리다만 맛없는 라면이 있었어요. 가짜 뉴스로 판명된 공업용 기름 라면 사건이 있고. 네. 유지 파동이요. 그다음에 기름에 안 튀긴 라면 같은 걸 좀 팔아본 적이 있어요. 업체들이. 그런데 맛없으니까 다 안 팔렸죠. 그 중에는 빨리 없어진 광고를 TV 광고를 열심히 한 이라면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라면? 한글 이. 한글 이? 네. 이 편한 세상의 그 이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때는 소문자 이이를 쓰는 습관이 없던 시절입니다. 네.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이라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모를 엄청 했어요. 당선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라면은 이라면이 됩니다. 이라면의 이름이 이라면으로 정해졌다고 TV 광고를 또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오 대박. 이라면의 이름이 이라면으로 정해졌어요. 독특하고 허무. 기억나시는 늙은 여러분들 계시죠? 저만큼 늙은 여러분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공공자전거 이름 공모를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그 이름이 나왔겠죠? 네. 하지 좀. 이게 대통령 대변인의 말이 조금 웃겨요. 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가 있어요. 응.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가 집무실에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대상 없음. 우리는 필요 없다고 밝혔어요. 음모작이 3만 건인데. 네. 음모작 3만 건 중에서 5건의 최종 후보권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웃겨요.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노 22. 이 5개가 최종 후보권이 되었는데. 바른누리가 대박이에요. 바른누리랑. 이 말은 바꾸면 이명박근혜 하는 말이잖아요. 야씨. 그런가요? 이 말은 바꾸면 유승민 박근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반윤적인 이름입니다. 국민의 집을 최종 후보권에 누가 뽑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보자마자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5개가 최종 후보권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5개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권은 한 달 겪어보고. 제가 느낀 소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들로. 이번 정권에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 뉴스들을 떠올려 보시면. 박근혜는 탄핵될 만큼. 이명박은 실형받을 만큼 욕을 많이 먹고 이상하게 했다고 평가받았던 일을. 이번 정권은 그냥 처음에 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00년대 좀비물나 호러물 스타일입니다. 2편이 1편 마지막 장면보다 더 끔찍한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자극과 충격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내일은 없다. 더 센 걸로 가자. 밀당 아닐까요? 이러다가 레임덕 올 때쯤 갑자기. 착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감동에서 울걸요? 그렇죠. 아니 막 지금 앙투라지를 끌고 다니고. 보완 절차를 다 무시하면서. 사실상 평론가들도 이런 거 눈치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김 카다시안과 김정은의 하이브리드처럼 굴고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그리고 조달청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같이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한 주에도 몇 번씩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이었으면 일면 톱이었을 기사거리를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헤드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번 정부의 전술이라면 전술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벌어져서 짧은 시간에 변화가 생기면 큰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이 못 느끼기도 하는데. 취임 후 한 달 사이에 해체되고 의미값이 옅어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민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국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표현하죠. 국민들이 발암물질이 기준치가 수백 배 넘는 곳으로 오라고 할 때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표현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부를 내쫓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백미가 막상 국민이 집회할 권리를 막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모해 내놓은 대통령실의 명칭을 감히 대통령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참남된 말을 했는데 아무 언론도 무험하다고 꾸짖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최대한 자제하고 싶지만 전 대통령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마음에 안 든다. 국민 공모 같은 거 해놓고 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 근처에서 집회 못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건 대통령과 그 무리들인데 그 소송비용을 경찰이 낸다는 것도 이번 정권 경찰의 포지션인 철양함 그 자체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을 한 달 본 소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취임식 하는 것 같아요.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취임 이벤트가 긴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그래. 그러니까 온 더 접 트레이닝이 계속 안 끝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한 2, 3월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이제 킴 카다시안을 김건희 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킴 카다시안 사장님한테 좀 무례해요. 왜냐하면 킴 카다시안은 터부와 도덕에 도전했지 실제로 법을 어기거나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강하진 않았거든요. 좋은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킴 카다시안이 되려면 유표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신발을 되게 사고 싶어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노래도 부르고 네. 그렇죠. 데프트펑크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죠. 머리에 밥솥도 쓰고 거기까지 할까봐 걱정됩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모두에게 허락된 일도 어렵고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 평일에 그 아실은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선생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아주 오랜만에 제가 다른 바쁜 일이 있기도 했고 노느라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못 들었습니다. UMC님이 그 아실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죠? 그 정도는 아니고 가장 긴 휴가 가장 긴 휴가 보통 뭐 어쩌다가 잘 만들어놓고 사흘나흘은 갔다 왔습니다만 꽤 오래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네. 햇빛이 따가운 곳에 갔다 왔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나 싶어요. 네.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990년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해였고 그 해였나 봐요. 네. 경찰의 총기 사용 건수가 전년도인 89년에 비해 7.3배나 폭증한 해였습니다. 아. 한국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접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절을 어떻게든 잘 살아왔죠. 네. 경찰들이 막 우리가 사실 군대 바깥에서 총볼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경찰이 총쌌다는 기사가 물론 제 인생에서 있긴 있었을 텐데 네. 기억도 안 나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막 경찰들이 막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총을 막 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에게도 열정은 있고 경찰도 영웅본색은 봤을 테니까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정용 씨가 영웅본색에 나왔을 때 이마가 참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용 씨의 이마를 비껴갔어요. 그렇죠. 주윤발 씨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형제는 하고 팡 맞았죠. 영화 모르시는 분은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았는데 누가 차를 들고 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이 배경만 한국이지 네. GTA네요. 그렇죠. GTA는 그냥 남의 차가 보이면 일단 타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좀 심심할 때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가 안 가본 도시 네. 도심을 그냥 운전하는데 그걸 4K로 찍은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어제는 심심해서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냥 길거리를 운전하는 걸 4K로 1시간 동안 찍어놓은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베데스는 예상 가능한 거예요. 베데스는 뭘까요? GTA5의 영감을 입어 도시를 설계하다는 이었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네. 우리는 샌안드레아스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얘기를 오늘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990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차를 훔치고 총을 쏘고 네. 서울에 있었던 일인데 멀쩡히 세워뒀던 차가 하루아침에 그냥 도난 차량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1990년 4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옛날 신문을 보면 희한하게도 도난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TV 뉴스에 인터뷰만 해도 화면 밑에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어. 그렇죠. 주소도 나오고. 그리고 희한하게 인터뷰한 사람 이름 밑에 사는 집주소 적혀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자리까지 나옵니다. 요즘은 나오더라도 무슨 서울시 양천구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몇 번지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그랬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빌라. 여기가 지금도 있는 빌라인데요. 방배동하고 서초동이 딱 갈라지는 지점에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바로 앞에 서울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빌라입니다. 거기에 사시던 그 당시 24살이었던 장재원 군이 자기 집 앞에 세워놨던 르망 차량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와 90년도 르망이면 24살의 르망 공교롭게도 지금 국회의원이신 분과 이름이 같은데 당시에 24살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살던 동네도 같습니다. 뉴스에는 장재원 군하고 과로치고 중앙대 4년 이렇게 써있었는데 당시 중앙대 4학년이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공교롭네요. 그렇죠. 공교롭죠. 하지만 우리가 동일 인물이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과 나이가 같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대학에 다니던 같은 학년 장재원 씨가 또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 집 위에 주민등록번호 썼구나. 그렇죠.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고. 알 권리는. 그렇죠. 다른 뉴스나 신문들은 24살 장모 씨. 이 정도까지 그 당시도 그렇게 나갔었는데요. 조선일보만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학년, 구체적인 주소 그리고 도둑맞은 차가 회색 르망이었다는 것과 차량 번호가 서울삼르 1770호였다는 것까지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취재능력. 그렇죠. 조선일보의 엄청난 탐사보도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와, 느가 있었구나. 그러게요. 신기하네. 르망이라고 그런가? 아니, 르. 야, 그 멋있는 갓 뽑은 르망에 초록색 서울삼르 1770이 써있는 참혹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 앞에 세워뒀는데 사라진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장지원 씨가 여기서 약간 토요일 시간과 연계해가지고 시나리오 한 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뭐죠? 아들이 아빠가 나중에 정치할 걸 우려해가지고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차를 훔쳐간 거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런 앳글른 부정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매츠가 우승을 했다고?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어. 프리퀸시 말씀하시는구나. 아, 네. 맞아요. 우리 아빠는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서 과거로 가서 미리 차를 훔쳐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장지원 군은 미래의 자기 아들 걱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그 장지원 씨가 지금의 장지원 의원인지는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탐사보도 능력을 가진 조선일보가 그건 안 알려줬거든요. 이 사람이 미래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써있진 않아요. 윤회관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서로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교 동문이다가 나이도 같으니까 이름도 같으니까. 사는 데도 같아. 사는 데도 같고. 왜 그 기분 나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집 가서 버스 타고 가는데 똑같은 데서 내리는 놈이 있으면. 그런데 개 이름이 내 이름이야. 나중에 사이언스 찾아보니까 똑같은 나이 있는 놈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살고. 그러게요. 차 똑같고. 하여간 참 안타깝고 참 안 된 일이죠. 대학 4학년 때 자가용을 뽑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윤 기자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산다는 의미죠. 개부자죠. 그렇죠. 게다가 90년대잖아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오렌지족이에요. 2020년대도 한 집에 차 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영업용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런데 1990년에 차가 둘이다. 박 터지게 잘 사는 집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신발도 자기가 신고 싶었던 신발 다 신었을 거야. 그리고 제 모교였기 때문에 아는데요. 90년대의 그 지역은 달동네와 부촌이 섞여 있었는데. 서울고등학교 옆동네 주변 동네는 언제나 지금 잘 사는 동네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잘 살았다. 그 말고도 이 차가 이 사람의 인생의 첫 차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대학생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로 차를 아끼고 사랑했을 거라고. 맨날 카왁스로 번들번들하죠. 파리가 미끄러집니다. 이때는 슈퍼 갈 때도 차 타고 갈 때인데. 그리고 그때는 좋은 게 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주차 공간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GTA처럼 할 수 있어요. 그냥 타서 슥 내리고 주차권 안 뽑아요. 맞아요. 그냥 길 옆에 아무데나 대했죠. 그렇죠. 그러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 나이대에서 인생의 첫 차라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요. 핸들이 돌아가는 감촉이라든가. 아 이 장재원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차를 노동맞은. 파워핸들도 아니었겠죠. 뭐 엔진 소리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다 모든 게 다 굉장한 행복감을 주는 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요. 신납니다. 이게 아빠 차를 빌려서 잠깐 운전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죠. 그렇죠. 내 차 있는 거랑. 아빠 차라는 좌석에 뭔가 대나무 돗자리 같은 게 깎아있고요. 그리고 지압 등받이 있죠. 그렇죠. 실리콘으로 된. 옥으로 된 것도 있고. 목만 움직이는 강아지 인형이 있고. 버블헤드. 조수석에 있는 서랍 열어보면 꼭 이제 목캔디 같은 게 나오고. 그렇죠. 자기 차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오늘도 무사히도 있었고. 네. 네타시오도 있었어요. 그런 박스 열었는데 목캔디 있으면 울고. 네. 목캔디 있어. 네타시오. 익투스 써있는데 네타시오 써있고. 자기차가 생기면. 그런 거 없어요. 자기차는 그런 게 없고. 24살이 마이카로 르만을 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오디오 튜닝해가지고. 그럼요. 런 DMC나 아이스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꼽고. 아이스티 같은 거. 노래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아이스티 노래 중에 섹스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위험한 노래예요. 86년인가 88년인가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88년도가 맞을 겁니다. 아니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섹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몰래 들을 수 있었다. 차 안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네. 군사정부 시절에. 또 그 당시에 르망이라는 차가 말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옛날 차죠. 그냥 각 차죠. 올드스쿨 차죠. 그런데 당시에는 독일 오펠 차의 기술로 만든 대오 자동차의 최초의 전륜 구동차였습니다. 나름의 스포츠카.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북미 시장에. 그 당시 르망을 탄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최고 힙스터다. 라는 거죠. 스쿠프, 르망 이런 차를 탄다. 그렇죠. 외냐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젊은 양반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외국 차를 사들여와서 자식을 줄 만큼의 재력이 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극히 드물었습니다. 강남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제. 차를 모으는 자체로 어마어마한 부담이니까. 사실 지금 외제차라는 이름이 가진 파워는 사실 요즘에는 별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지금 한국은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파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외제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은.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 미래, 먼 미래를 중산층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가 폭스바겐 뽑는 거하고 그 당시에 자식한테 르망을 주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 자식한테 르망 사주는 게 훨씬 부자예요. 훨씬 부자. 그렇죠. 근데 그런 차가. 아. 집 앞에 놔뒀는데. 이제 저도 입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것을. 곱게 놔뒀는데. 그냥 사라진 거죠. 차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할 일입니다. 아, 그럼요. 그 차에 담겨있던 수많은 추억들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죠. 네. 게다가 남학생들은 차를 뽑으면요. 보통은 뒷트렁크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네. UMC님의 차 뒷트렁크를 열어보면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스테로 들어있습니다. 나는 뭐 들어있지? 캠핑의자 들어있네요. 캠핑의자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잃어버린 차에는 어쩌면 뒷트렁크에 주로 이제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 아,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할아버지 기절하시는 거. 그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트렁크 안에 상자를 넣고 그 안에 스키잠바를 넣고 스키잠바 주머니 그런 데다 숨겨두거든요. 그게 장재원 씨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는 남학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소중한 겉마저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죠. 차와 함께. 그렇죠. 트렁크에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차량 도난범들이 야동은 여기 두고 가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놓고 가진 않죠. 먹는 거 배달할 때 배달 받을 때 식당 사장님들이 요즘 손으로 써주는 포스트잇처럼. 그렇죠. 그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지. 그리고 어디 야산에 버립니다. 쓸데없는 거. 네. S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 잡먹고. 야야. 채참은.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컴스테이션. 드디어 이달의 PC. 경식하세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현재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컴스테이션 완성 PC를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과 고성능 작업도 무리 없는 모델 1. 16코어 라이젠 5 4세대 5600X 6기가 램 지포스 RTX 306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게임과 고성능 작업에도 무리 없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 사무용, 가정용 모든 것에 대응하는 모델 2. 네. 보급형 외장 그래픽 수준의 내장 그래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게임들을 보통 사양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MD 라이젠 7 프로 4750G. 네. 8기가 메모리에 아소스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 PC 사무실에 쓰는 게 4750G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웬만한 게임을 즐기는 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추가한다거나 SSD를 다른 모델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결제를 여기에서 하신 다음에 컴스테이션에 전화하셔서 추가 금액을 내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그대로만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컴스테이션과 이야기를 하셔서 몇 가지 구성을 더 요구하시거나 혹은 저는 이런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데 모델 2로 무리가 없는 수준인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개별 구매 결제하시는 옵션란을 액세스몰에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해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컴스테이션 광고였고요. 자, 이상평론입니다. 1990년 24살이었던 중앙대 4학년생 장재원 군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첫 차였을 가능성이 높은 소중한 르망을 도둑맞았어요. 네. 도둑맞았죠. 네.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슬퍼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랑하는 차를 잃어버린 장재원 씨는 물론 이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먼 미래에 자신이 경찰을 얼마나 혐오할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같은 장재원 씨라면. 네. 그렇죠. 그리고 약 한 달여가 지나서 5월 8일이 됩니다. 5월 8일 밤 10시경 서울 뚝섬 유원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 두 사람이 도난수배 차량인 회색 르망 차량 번호 서울삼드 1770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 25일 만에 찾았네요. 네. 찾았죠. 장재원 씨의 차예요. 그 장재원인지 알 수 없는 장재원 씨의 차예요. 네. 당연히 차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했겠죠. 차를 훔친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자가, 도난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가 옆 좌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앗! 그 뚝섬에서부터 벽천 나들목을 지나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부왕 하고 분노의 질주를 했는데 오, 카츠이싱! 네. 그 여기가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 걸리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이 막히는 길이라고. 그래도 1990년도쯤에는 도로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빵빵하고 클럭션을 올리면서 달렸겠죠. 완전 막 미국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요. 그 뒤를 막 경찰차가 쫓아가면서 당시 신자양파출소 소속 이모 순경이 차에 탄 채로 38구경 리볼버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우와! 이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훔친 차를 차고 달아나고 체이싱을 하다가 경찰이 총을 쏘고! 아니 근데 늘 궁금했던 거거든요.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왜 쏘지? 그렇죠. 맞지도 못할 거. 타이어를 쏘려나? 근데 38구경 권총이면은 리볼버를 하면은 웬만해선 안 맞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굉장하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런데 달리고 있는 그건 반동이 심해가지고 웬만해선 표적을 맞추기가 힘든데 달리는 차에서 앞에 있는 차를 향해 총을 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섭게 하려고. 쏴보고 싶었던 거죠. 이모 순경은 당시에 29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은퇴도 하셨을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영웅이죠. 아무리 경찰이라도 도로 위에서 이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총을 쏘는 거는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식 정서가 아니에요. 저는 살다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식이죠. 미국은 아주 길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총에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운전자가 총에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다 갖다 꼬라박을 줄 알고 운전자한테 총을 쏘느냐 이거죠. 하여간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사용했던 권총이 경찰이 사용하던 권총이 이제 미국의 스미스 웨슨사가 만든 M560입니다. 아 M5가 아니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M60 스미스 웨슨. 이게 그 동그란 단창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렇죠. 리벌벌하고 하죠. 거기에 총알이 다섯 발 들어갑니다. 아 다섯 발이에요.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공포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발이 아니고 다섯 발이에요. 다섯 발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여섯 발 들어가잖아요. 보통 리벌벌에. 네. 육혈포라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이름도 들어봤죠. 이건 오혈포입니다. 이게 그 러시안 롤레 타들 할 때 머리에 겨누고. 그렇죠. 그건데. 가끔 이제 90년대에 그런 멍청한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참 사람들을 웃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술 먹다가 러시안 롤레 타다 누가 죽은 얘기. 절대 안 그럽니다. 굉장히 작은 총이죠. 거의 손바닥보다 작은. 작죠. 작죠. 작은데 무게는 한 600g쯤 되나? 90년대와 00년대의 우리나라 경찰 수사물 영화들 보면 가끔 등장하는 미국 영화보다 보면 우스워 보이는 그 총. 하지만 무서운 총기입니다. 이게 작아도 살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한 방 맞으면 웬만하면 가요. 그렇답니다. 맞아본 사람은 후기를 말할 수 없는 총. 그렇죠. 너무 세여서 인명피해가 많아서요. 그렇죠. 재판에 세울 수 없다. 지금은 살상력을 낮춘 국산 권총으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은 민주경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웬만하면 목숨은 살려줍니다. 옛날에는 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골로 가는 걸 쏠 때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MO60을 쐈습니다. 어디서 쐈느냐. 영동대교 북단에서. 차가 X나 막히는데. 건대 가는 길에서. 뒤에서 총 갈기고. 버스 타고 건대 가던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총을 쏴서 앞이 밀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팔 수 없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첫 발 쏘고 가장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야. 소리가 이렇게 커? 그렇죠. 영화로 평생을 봤는데 그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흔소리잖아요. 진공도 그렇고 반동도 그렇고. 화양리로 퇴근하던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합니다. 왜 밀리는가 오늘은. 이 시간이 밀릴 시간이 아닌데. 앞에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그 총격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한 달 전이자. 장재원 씨가 차를 잃어버린 날인 4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강서구 등촌 1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18살 청소년이 총에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아니요. 택시를 타고 가긴 했는데요. 뒷좌석에 타고 있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택시를 훔친 거예요? 그렇죠. 택시를 몰고 가고 있던 승객이잖아요. 승객도 아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센 안드레아스요? 남의 택시를 훔쳐 타고 가던. 객인 것도 맞고 탑승한 것도 맞으니까 승객이긴 합니다. 오피셜리. 근데 정말 센 안드레아스였네요. 서울이. 거기에 경찰이 총알을 4발을 쏴서. 그중에 한 발은 18살 소년의 배에. 어머. 범죄와의 전쟁이란 거는 이런 것도 의미했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가 지나서 장재원 씨의 차를 타고 뚝섬을 질주하던 29살 성모 씨. 그때 그 도난범이 성모 씨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뉴스가 쓱 지나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TV 채널이 이때는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5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4월이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합니다. 채널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AFKN 안 보는 사람한테는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KBS 1, 2, MBC, EBS. KBS 1, 2, MBC, EBS, AFKN. AFKN. 그렇죠. 큰 뉴스 나오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게 범죄자든 까막눈이든 다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훔쳤어요. 지난달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차를 훔쳐서 가던 누가 총에 맞춰서 골로 갔다. 그랬는데? 총소리가 들려. 경찰이 뒤에서 총을 쏘고 있어요. 그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난범이 차를 타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을 한 거예요. 아, 장재원 씨의 차를 훔친 그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1990년이니까 인도 위에 입간판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감대에 입간판을 규제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지러운 도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밤 10시니까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잔뜩 세워져 있죠. 아침 식사됩니다. 김치 생삼겹. 무슨 24시간 영업 한양 목욕탕. 최신 음향 자양 노래방. 이런 것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뿌개 가면서. 차가 그냥 다 뿌개 가면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돌진을 쫙 한 거예요. 와, 진짜 그 보통 미국 영화에서 그런 신을 찍을 때는 꼭 차이나타운 가서 찍죠. 그렇죠. 왜냐하면 뿌개를 간판이 많거든요. 그렇죠. 슬리핑 독스의 배경이 괜히 홍콩이 아닙니다. 네. 부서질 게 많아요. 액션 씬의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뒤에서 M60를 겨누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많은 간판을 부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GTA에서 차를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옆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뛰어가고 도망가고 그랬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또 쫓아가죠. 쫓아가면서 한 발 더 쐈습니다. 뿅야 하고 쏘니까 그 총알이 르망 차량의 뒷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아슬아슬하게 범인을 비껴 지나갔어요. 그런데 경찰도 차가 인도에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총을 쓸 생각을 할까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잡아야잖아. 서울 지금의 광진구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땐 또 이제 성용 나오는 폴리스 스토리 이런 영화가. 그렇죠. 크게 유행을 해서. 성용 씨가 한국 나이트에 와서 일하고 가실 때. 맞아요. 성용 씨가 내 손목을 잡아 끌던 그 시절. 총알이 그렇게 뿅뿅 막 날라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걸레짝이 된 차를 들고 아니 그 차를 버려두고 튀었습니다. 범인이요. 뉴스에는 나오질 않았지만 틀림없이 지렸을 겁니다. 아 개 지렸죠. 입이 운전할 때 지렸죠. 장난 아니야. 너무 무섭잖아. 그럼요. 예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바지가 축축해진 상태로. 지렸다. 범인. 쌌다. 네. 경찰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또 총을 마구 갈렸습니다. 또요 또요. 행인이고 뭐고 없어.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와 한국 경찰이 그랬다고요. 아무튼 저기 범인이 간다.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일단 총을 막 쏘는 거죠. 사상력이 뛰어난 스미스 앤 웨슨을. 아 진짜 근데 이때는 형사물의 전성기였던 때여가지고. 리셀웨이 폰도 있었죠. 뭐 다이아도도 있었죠. 다이아도 형사물. 야 미국의 총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셨군요 그때. 총소리 듣고. 완전 미국 영화에요. 네. 결국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살아서 잡았나요? 살려서 잡았어요. 아무도 맞추진 못했네요. 항복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위험용으로 좀 빗나가게 하늘 쪽으로 쐈다든지. 뭐 그렇게 쐈겠죠. 네. 사람을 향해서 겨누고 쏘았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되게 높이 쏴야 됩니다. 포물선을 너무 가파르지 않게 그리면 그걸 맞아도 사람은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건물도 있고. 하여튼 범인은 잡았고요. 도난당한 차량은 이제 24살 장재원 씨. 아 그렇죠. 피해자. 당시 중앙대 4학년에게 인계가 되었겠죠. 네. 우연히도 지금 국회의원이신 장재원 의원과 이름이 같으신 그분. 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큰일 당하셨네요. 같은 분이셨다.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차를 돌려받았어요. 받았는데 차는 막 이제 개박살이 나가지고. 개박살이 났죠. 다 망가져 있고요. 광진구에 수많은 간판들을 들이받고. 네. 그 간판에 막 조각들이 막 다다다다 박혀있어요. 막 차에. 진유리는 총을 맞고. 네. 총알이 박혀있어요. 차 안에.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고 싶다. 총알자국은. 트렁크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도. 어디 갔는지 잊지도 않아요.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25일 뒤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내 첫 차가 나타났죠. 이게 90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웬만해선 신차거든요. 그렇죠. 일단 르망이라고 하는 차 자체가 86년도에 나온 차인데. 그때 이제 90년씩 새로 나온 르망이 또 있었어요. 다음 세대 르망. 다음 세대 르망. 좀 더 예쁘게 생긴 거. 4살이니까 86년도에 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그 차를 처음 도난당했을 때는 말이죠. 그래도 이제 신고를 하면서 신랏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찾을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또 이제 장지원 씨가 독실하신 기독교인으로. 정평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인은요. 그렇죠. 그 장지원 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여기 서울 동부경찰서인데요. 차량 회수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렇죠. 해서 갔더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무참히 박살이 난 웬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기스 다 났고.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기스가 문제가 아니죠. 범퍼 떨어져 나가고 그랬겠죠. 총알도 박혀있고요. 총알은 진짜 박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잘 부서지는 강화유리가 도입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에는 완전히 대중화된 게 한 4반세기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990년에 나온 차면 동그란 총알자국이 그대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면 저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래서 부모님이 이민을 가신 겁니다. 이런 무서운 나라에서 못 살아. 정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인생의 첫 차.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차가 미국 영화를 찍고 아작이 나서 돌아왔어요. 미국 영화를 찍고 돌아왔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자리에서 울었을 거예요. 그럼요. 울었을걸? 네. 우는 거는 미국 영화에 잘 안 나오죠. 차를 타고 도주하고 총 갈기고 폭발하고 터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지만 그 이면에 말이죠. 누군가의 서러운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로 형사차가 아니었죠. 미국 영화에서도. 그렇죠. 인간인 차죠. 그렇죠. 그렇게 막 터지고 부서지고 그런 차가 주인이 차를 돌려받으면 폐차비용도 자기가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철비용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남은 할부금이며 보험비며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네. 부모님이 사주신 게 아니라면요. 이쯤에서 우리는 1990년 노태우 정권 때의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총과 추격 도주가 난무하다. 네. 그러던 시절. 그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차량 도난범은 수수하고 눈에 안 띄는 차를 선호하고요. 색깔이 화려한 차는 웬만하면 차를 훔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승용차를 튜닝을 해서. 그렇죠. 막 러브라이브 선샤인. 그런 사람들 있죠. 주로 그런 사람들 미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도 있습니다. 전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진짜요? 니코니코니하고 그런 거를 잔뜩 붙여놓은 차가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그렇죠. 훔쳐가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수배 차량 방송할 때 본부에서 한마디. 니코니코니 차량 차량 된다고. 그럼 금방 잡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거 도란 차량이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브라이브를 몰라도. 니 소녀잖아. 그러면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됐다 싶만 하잖아. 요즘에야 거리에 도로를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 빨간 차도 있고요. 파란 차도 있고. 러브라이브 선샤인 차도 있고. 있겠죠. 별의별 요란한 차가 다 있습니다. 90년도에는 그런 차가 거의 없었어요. 90년도에는 흰색, 은색, 까만색이 있었죠. 가끔 빨간색 같은 거 가끔 보였고. 가끔. 정말 드물게. 기분 내는 부잣집 친구의 차. 진짜 회색이 많았어요. 그때는. 왠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튀면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요. 차량 색깔이 검은색, 은색, 회색, 하얀색 이렇게 정도 있었던 거죠. 90년대의 대학생이 만일 차를 빨갛게 도색한 그런 차를 타고 다녔으면 교수님이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르십니다. 따로. 자네 사회에 불만이 있나? 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성별과 무광나게 머리 좀만 짧게 하고 다니면 그런 질문 받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UMC님도 교수님한테. 지금 제 머리다. 그럼 뭐 이사회가 소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적을 시켜야 되나? 이러면서. 불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대학 다닐 때? 그거는 출석을 너무 안 하니까. 그건 제 잘못이고요. 그래요? 정말 해도 90년대 후반 확본이니까 머리 때문에 혼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입학했을 때만 해도 대학교 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시인생이 차를 끌고 왔거든요. 첫날부터. 선배들이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오 진짜? 네. 00년대인데? 네. 그때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2000년대에 학교 다녔는데 그때 쪼리를 신고 학교에 갔더니 선배들이 불러서 왜 쪼리 신고 학교 오냐고 그랬었어요. 오히려 쪼리 같은 건 안 건드렸었는데. 쪼리가 일본식 게다. 그거거든요. 게다는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 일본식 게다가 아니고. 너무 시끄러웠어. 대충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거 불러서 왜 그런 거 신고 다니냐고. 손인상이 지나가면 탭댄스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실제로 게다의 소리는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계속 들린다는 게 문제죠. 맑은 소리가. 그렇죠. 계속 들리니까. 통 통 통. 그런 이제 남들과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9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회색 차를 샀고요. 사실 대학교 3, 4학년이면 더 튀고 싶은데. 은색으로 회색으로 퉁치자. 네. 그리고 그때 은색은 되게 크롬 같은 은색도 아니고 되게 회색에 가까운 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쥐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량 자체가 그런 것밖에 없기도 했어요. 맞아요. 짙은 네이비. 그래서 털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더 튈 수도 있었는데. 이상. 한 시간 동안 피해자 장정원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를 훔치고 총을 쏘던 90년대 서울 시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난범도 차를 훔쳐서 잘 타고 다닐 때는 잘난 척을 했는데 경찰에 잡힐 걸 언젠가 상상은 했겠죠. 그렇죠. 뒤에서 총을 쏠 거라는 상상은 아니죠. 이게 뭐야. 그렇죠. 그만큼 공화국이 된 이후의 한국은 병장기와 친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결코. 그런데 당시 도난범의 나이가 29살이라고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대는 갔다 온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훨씬 더 일찍 갔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무서웠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향해 총우가 겨누지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20대네요. 지금 총 쏘는 사람, 차 도둑맞은 사람, 차 훔친 사람 전부 다. 베이비붐 때니까 다 젊은 새끼잖아요. 그러네. 베이비붐이란 건 이런 의미네. 서울에 지금 20대가 어딨어요. 싹 다 죽었지. 그때는 차주도 20대 서울에. 그러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옛날 이야기를 아무 뜻 없이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손희상 선생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피디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460회 목요일 순서였어요. 네. XSFM입니다. I, B, W, K XSFM